한자도 배우고 수문빛도 알아보는 한자어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활하다 라고 할 때 쓰이는 교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활하면 그야말로 교활하고 간사한 거예요. 교활하고 간사하다라고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해서 봐도 되지만 그 교활이라고 하는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교라고 하는 동물이 있었고요. 활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었답니다. 물론 둘 다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교라고 하는 동물은 옴뚱이는 개 모양이에요. 그런데 표범처럼 몸에 줄이가 있어요. 호랑이나 표범처럼. 그래서 아주 교활한 어떤 동물이었대요. 그래서 머리에는 소처럼 뿔이 달려있고 이렇던 거고. 그다음에 활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교보다 더 간악해요. 간사하고 간악해서 생김새는 꼭 사람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돼지털이 숭숭숭 나있는 상상의 동물이랍니다. 이 교와 활이 얼마나 교활한지.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나면 몸을 똘똘똘똘똘 뭉친대요. 가지고 아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있다가 호랑이가 덥석 물려고 하면 입속으로 지갑 뛰어들어가서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 털을 착 세워서 호랑이 뱃속을 아프게 만들어서 호랑이가 드디어 죽게 만든답니다. 죽고 나면 그때서야 호랑이 몸속에서 뛰어나와서 유유히 걸어나와서 미소를 짓는다고 하지요. 그게 바로 교활한 미소입니다. 교활한 미소.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뱃속에서 호랑이를 죽여놓고 나오면서 살짝 웃는 모습. 그게 바로 교활한 미소다. 여러분들 교활한 미소의 유래를 오늘 배워왔습니다. 살면서 교활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도 복일 것이고 또 자기가 그런 미소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교활한 미소라는 관용구 배워봤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한자어 들고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한자어가 나오면 한자의 놀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친절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